너무 눈부신대요? 진짜 눈부신데? 일단 아침마다 해가 쨍쨍하니까요 눈이 부실 수밖에 없죠 눈부신 출근길 이런 거 되게 많이 온 것 같은데요 아, 그런 적이 없는데 아, 그래요? 아, 저를요? 한 10% 더 보여드렸는데 아, 그래요?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민씨 아닐까요? 뭔가 딱 봤을 때 그 비주얼이 어, 그대로 그대로 자랐어요 놀랬습니다 선수요? 선수로 영업하고 싶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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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사... 봉사... 여기 다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10위로 뵀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살이 찌셨더라고요 살이 찌셨더라고요 살이 찌셨더라고요 딱 지금 감독님이라는 타이틀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수근 주장님은 일단 너무 믿음직스럽고요 네 잘만 네 하면요 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, 뭐 사실 뭐 공만 오면은 뭐 골을 뭐 충분히 충분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유, 그런 거 생각 안 해 다 함께 차차차 고유미남 축구단 파이팅! 다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빙소 파이팅 파이팅